18이 좀 땡겨요 가보자 한번 다시 한번 맥스에는 뭐 스핀수 상관없죠 지금 26개 갔는데 안나온거 보면은 스핀수를 조금 작게 가는것도 방법이죠 그래야지 그림이 잘 붙죠 일단 K A까지 A나 9 A나 9 A좋고 아 스핀수 의미가 없는거같아요 제가 봤을때 줄거면은 스핀수 적어도 줘 9좋고 Q한번 Q한번 번개가 잘 나아줘야되는데 번개가 A조금 아깝고 아 번개가 앞으로 나오네 그렇지 번개가 뒤로 나왔어야되는데 번개 하나네 뭐 본전은 챙겨줄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님들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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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번개 땡겨줘 제발 제발 번개 땡겨줘 아 부탁이야 번개한번만 땡겨줘 번개한번만 제발 제발 그렇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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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우 왔어 됐어 됐어 끝났어 그냥 끝나버렸어 그냥 끝나버렸어 그렇지 끝났어 끝났어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한수다 역시 역시 한수야 아씨 아 역시 아직 남았어요 8개나 남았어요 예 형님 형님 아 형님 마지막 내가 그래도 끈기있게 남자답게 간거 보였죠 형님 아씨 아 스핀수가 중요하지가 않아 진짜 왔어 이거 몇배야 아직 스핀수 남았어요 아 진짜 다 찾았다 다 찾았어 나 다 찾았 잠깐만요 잠깐만 와 씨발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와 동기한번더 그렇지 씨발 진짜 왔어 왔어 아씨 진짜 와 드디어 아 이 서러움 진짜 다음부터 나 오뎅이 아니야 진짜 이 남자의 끈기 진짜 남자의 끈기 여기서 이제 날 보여지네요 진짜 와 와 아 아 진짜 아 우리 형님들 다들 개인톡 주세요 와 잠깐만요 몇배야 아 15,000배 아 내가 그거 봐 남자는 끈기가 있어야 돼 남자는 진짜 끈기가 있어야 돼 정말로 아 아 아 내가 어 todo 이런 말 앨범